이강윤의 오늘 계속해서 국제뉴스를 짚어봅니다. 국제문제 짚어봅니다. 임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영국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꽤 비교적 젊은 남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어쨌길래 영국의 트럼프라는 별칭이 붙어 다니는 사람입니까? 많이 비슷하죠. 일단 외모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파이어드 이런 거 해요? 막말을 많이 하고요. 막말. 요즘에는 참 이상한 게 왜 전 세계적으로 막말을 해줘야 지도자가 되는지 왜 그러죠? 그럼 우리 자유한국당에도 세계적 지휘 지도자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희망을 가져도 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막말의 수위가 예를 들어서 이슬람 여성들 같은 경우에 부르카 얼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눈만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우체통이라고 부른다든가.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건 완전히 조롱과 경멸이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막말도 어떤 표현의 어떤 등급이 있잖아요. 이런 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은행 강도 갔다든가.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여성들 향해서도 이런 얘기 과거에 했었죠. 저기 여자들은 대학을 남편 간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니까. 막말. 우리가 이제 듣기 좋게 막말이라고 그러지. 이건 우리나라에서. 이건 막말이 아니고 전도된 가치관을 그냥 배설하듯이 늘어놓는 거의 깡패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글쎄요. 물론 이제 지금 임평론가께서 구체적인 그리고 좀 하드한 거 몇 개를 딱 따서 말씀해 주시니까 전후 맥락. 그런데 사실 전후 맥락이 어땠다 해도 그런 말을 더블쿠어트로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딱 그 워딩으로 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의회의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일설에 의하면 신사의 나라라고. 일설에 의하면.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또 그 반대되는 것도 아주 유럽에서 랭킹 1, 2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연구이. 아무튼 그런 정치풍토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고 총리까지 갈 수 있는지가 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정치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물론 이게 아주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정치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옛날에는. 뭔가 좀 우리보다는 나은 사람 아닐까. 우리보다는 좀 배운 사람 아닐까. 이런 식의 지도자감을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우리가 지도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특권의식 없어야 되고 우리와 좀 비슷한 사람. 다소의 어떤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그 자체는 좋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정치인들로 하여금 좀 뭐라고 합니까? 광대의 기질을 찾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존슨 총리 같은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한 번은 권투 글러브를 끼워가지고 권투하는 장면을 보여준다든가 런던 시장할 당시에는 시장을 두 번 역임했었는데 시장할 당시에는 어디 그게 무슨 행사였는데 올림픽이었던가요? 그 행사였는데 줄에 매달려가지고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런 걸 했는데 일부러요? 일부러는 아니죠. 일부러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는 그냥 뭐 잘못 굴욕된 굴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국민들이 좋아한다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학교가 옥스포드 대학 나오고 원래의 분위기 자체가 좀 선택받은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이른바 영국의 귀족 집안이고 그렇죠. 집안이 좀 든든하고 그래요. 정치하기 전에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요? 그런데 기자 출신이었는데 그 얘기도 잠깐 해드리면 원래 영국의 타임즈 기자였는데 기자를 하다가 보도를 하나를 하면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그러니까 영국의 과거의 어떤 왕의 어떤 유물이 제가 정확한 그거는 뭐였는지는 궁이었는지 아니면 묘였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를 하는 차원에서 취재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취재원을 인용을 해서 기사가 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임의로 써버린 거예요. 그건 대형사고인데. 그렇죠. 그게 걸린 거죠. 그래서 해고다 했어요. 더군다나 영국의 더 타임즈는 영국을 대표하는 신문인데 그렇죠. 미국의 NYT하고 W포스트, 워싱턴포스트 합쳐놓은 정도의 논조와 퀄리티와 역사를 갖고 있는 신문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사고를 치니까 바로 해고를 당했죠. 좀 문제가 원래 있었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것이 광대 기질이 있어서 저는 웃긴다. 그런데 보니까 행정은 또 하네. 이러면서 좋아한 것이지 도덕성, 정직성 이런 거는 사실 왜냐하면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쨌든 간에 타임즈에서 해고가 된 다음에 좀 더 작은 데일리 텔레그래프라고 하는 거기에 취직이 돼서 벨기에로 특파원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뭐 필력은 좀 있는지 그런데 글도 어떤 글이냐면 정론지로서의 어떤 그런 글이 아니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무슨 약간 기사만 싹 뺐을 때 이렇게 좀 우리말로 낚시클 같은 좀 그런 거에 소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센세이션을 하네. 그리고 이제 방송 출연에서도 시사평론가로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 튀는 발언을 해가지고 자극적인 말로 이렇게 시선을 끄는 거.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조선일보에 취직했으면 굉장히 잘 됐겠네요. 잘 됐을 것 같다. 뭐 하여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눈에 띄고 하면서 보수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보수당에서도 캐비닛 내가 저기 거기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내각을 쭉 구성을 할 때 거기에 맞대응하는 상대로 야당에서 쭉 거두게 하는 거. 거기 섀도우 캐비닛에도 들어가 있고 그랬다가 여성하고 무슨 스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 대표가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해봐. 이걸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섀도우 캐비닛에서 또 쪼겨나고. 쪼겨났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성 그리고 좀 정직한 면 이런 거는 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다. 영국에서도 그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제가 아는데 어떻게 영국사람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엔 국민들이 그런 걸 좋아하시나. 설마. 아니, 그런데 그런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행정하는 차원에서 런던 시장을 두 번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8년을 했죠. 8년을 하는 동안에 일단 런던 시장이 원래 좀 야성이 강한, 그러니까 노동당이 시장이 많이 되는 그런 곳인데 노동당을 물리치고 딱 시장이 된 거죠. 노동당을 누르고. 그러니까 노동당을 누르고 보수당 소속인 이번 총리 당선자 보리스 존슨. 존슨이 런던 시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두 번을. 두 번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보수당의 지도부의 눈에 확 띄었겠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행정도 그릇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로 치자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두 번 계속하는 거.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데 초반. 바뀌었구나. 어쨌든 그냥 넘어가기로. 초반에는 약간 진보 성향의 어떤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였냐면 이 양반 이미지가 사진 우리 시청자분들도 찾아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머리가 이렇게 금발로 쭉쭉 뻗치는 더벅머리 같은 그런 머리예요. 빗어넘기는 머리가 아니고. 그 머리에 구겨진 양복에 이렇게 배낭 등에다 메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출퇴근하고. 그런 이미지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좋게 보였겠죠. 그러면서 런던 시내를 좀 더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은 되게 잘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미지로 보였겠죠. 그리고 초반에는 런던 시장할 때 초반에는 이민자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브레이크 시트에 반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완전히 달랐죠. 지금 스탠스하고는 정반대네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8년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8년을 하는 거 거의 막판에 와가지고는 완전히 보수 색깔을 그대로 다시 드러내고. 왜냐하면 8년 끝내고 나와가지고 다시 의회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원래 색깔, 보수 색깔로 싹 해가지고 보수당으로 쏙 들어가고. 정치판에서 현란한 변신과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뭘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알고. 그렇죠. 그리고 광대 기질이 있고 어떤 탤런트 같은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뻔뻔한 것들은 잘하고. 자, 그건 이제 그의 개인적 퍼스널리티의 넓은 의미의 그런 레인주의 범위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존슨 총리 새 신임 총리가 반유럽, 반 EU주의자다. 그러면 지금 브렉시트 가지고 말이 많고 하도 이제는 몇 년간 막 노 브레이기니 뭐니 막 어려우니까 아예 이제 몰라 몰라 이든 말든 뭐 소화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가든가 말든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거 됐어요, 총리. 그러면 브렉시트는 가속화되는 겁니까? 가속이 아니지만 뭐 이건 분명히 확실히 나가는 것 같다. 나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10월 31일로 이제 딱 날짜가 모시박아져 있죠. 원래는 올 3월이었잖아요. 3월 말에 나가기로 돼 있다가 협상하면서 조금 연기해 주느니 많이 하다가 4월로 12일인가 연기됐다. 몰라요. 그거 아시는 분은요. 대한민국의 임상훈 소장하고 각 신문사의 국제부 데스크 한 10명 남짓 빼고는 그거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 없고 관심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10월 말로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러면 또 미루느냐? 뭐 이런, 이제 더 이상 믿지도 못하겠고 뭐 나가나 마나 모르겠다 싶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다. 10월 31일 그 뒤로 다시 미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하고 나가는데 나가는 것도 왜 그냥 지금까지 미뤄진 이유가 협상 잘해서 서울 간에 피해 안 입고 나가자는 그래서 자꾸 미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소위 말해서 노 딜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 아무 협상 결과 없이. 그냥 맨놈으로 홀홀단신. 빠져나가는 것.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올 수 있고 지금까지의 유럽연합 안에서의 간단한 절차, 소류 절차, 모든 무역 절차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존슨 총리는 그것도 감수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문제야. 그냥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노 딜 브렉시트 같은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진짜로 나갈 확률이 많이 높아진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반대해서 만약에 의원들이 또 방위를 한다든가 총리 해임 결의안. 그러니까 그 가능성도 사실은 지금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고 몇 번 치면 확 마음이 돌아서.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10월 말 아까 말씀드린 10월 31일 날 나간다고 그 즈음에 가지고는 정회를 해버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안에도 사실 영국 국회가 굉장히 복잡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브렉시트와 관련한 거니까 지난번 유럽의회 선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생정당. 그러니까 완전히 브렉시트를 내걸고 그냥 신생정당이 나와서 1등을 해버린 거죠. 영국 내에서? 영국 내에서, 영국 내에서. 고수당, 노동당, 양당 체제에 젖히고? 다 며치고? 그게 뉴스네. 사실은 그게 뉴스끼리죠. 거기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완전히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2위가 자유민주당인데 그 당은 유럽에 안 나간다. 브렉시트 반대하는 당이에요. EU, 잔류. 잔류. 그러니까 1등이 브렉시트당이고 2등이 잔류당이고. 두 당의 표 차이는? 표 차이는 좀 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 2위가 그렇게 나와버리고 전통적인 노동당, 보수당이 저 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 5위로. 이렇게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러니까 보수당은 민심은 확실히 브렉시트에 가있다라고 하면서 더 브렉시트 쪽으로 밀어붙이고 노동당도 애매모호하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2위, 자유민주당이 민심을 읽은 거죠. 그러면 노동당은 확실하게 그러면 잔류 쪽으로 더 국민 민심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스탠스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당, 노동당이 아직까지 영국 내부에서는 두 양대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당이 지금 더 반대쪽으로 쫙 갈라져버린 거죠. 영국 잔류 문제를 놓고는. 그 EU 투표가 아주 묘한 결과를 영국에게는 낳아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노동당의 전략은 존슨이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좀, 죄송합니다. 이분이 좀 사고를 쳐서 신임을 잃고 해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해임이 된다면, 왜냐하면 보수당 안에서 조금만 반대표가 나오면 해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보수당은 완전히 더 이상은 뭐라고 할까, 적임자가 없다. 그러면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동당이 가능성이 있다. 지금 제레미 코빈인가요, 당수가 총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당은 그 전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치가로서의 어떤 쇼맨십을 겸한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은 탁월했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행정가로서의, 왜냐하면 테레사 메이 총리 하에서 외무장관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좀 돌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외국 정상에서 되고도 좀 막말도 하고 정상한테? 오바마 대통령한테도 좀 막말도 하고 그때는 영국 총리 때, 저기 런던 시장 때였지만 오바마 대통령한테 그 케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케냐 출신이어가, 그쪽 원래 조상이 그랬다잖아요. 케냐 출신이어가지고 영국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케냐가... 오바마가 아버지 부계 쪽으로는 케냐 쪽이니까 그래서 영국을 싫어한다. 아버지 식민지 배나 모르는다.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런 말이 할 말입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영국... 트럼프하고 아베 합정화도... 못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잖아요, 금발에. 그런데 그 금발도 이게 탈색을 한 거래요. 그럼 일부러 염색해서... 염색이 아니고 탈색. 탈색. 탈색을 해서 금발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계가 위로 올라가면 터키계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놀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상처가 있겠죠. 터키하고 루마니아하고 에르도니안 이런 데가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좀 힘든... 그래서 조금 타친민 대우받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릴 때야 놀림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아마 상처가 있는지. 그래서 원래는 그런 금발이 아닌데 그렇게 탈색을 가지고 금발을 만들고 뭐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그런 출신들이 꼭 보면 자기 그쪽 출신들 더 혐오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꼭 우리나라도 있고 있잖아요. 자기 출신 감추느라고 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문화에다 대고 막말을 해댄다든가... 트럼프 금발은 내추럴입니까? 그 색깔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내추럴이고. 그런데 혹시 가발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잡아당겨... 한번 잡아당겨도 돼요? 잡아당겨 보고 그런 일은 있었죠. 그래서 어떤 꼬마가? 아니, 아니. 그때 어디 방송에서 그랬을 겁니다. 이게 하도 머리가 가발같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존슨 총리는 색깔, 색깔이 하도 특이해서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인정을 했어요. 탈색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아무튼 영국의 신임 총리가 다 석양이 이미 진 나라라고는 해도 서방세계에서... 참대는 가죠. 그리고 금융과 제약, 화공 분야, 군사기술의 일부에서는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고 한데 좀 돌출적인 사람이 새 총리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부에서는 뉴스거리가 생겨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급격한 정책이나 정세의 변화 이런 것들은 파장이 미칠 터이니까요.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날씨도 9주인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얘기로 뵙겠습니다. 네, 7월 25일 이강윤의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고 뭐고 좀 꽉 막혀 있네요. 우선 오늘 내일은 날씨가 상당히 요란하고 그 셀 모양이니까 그걸 조금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침수 가능한 곳에 자동차 같은 거 옮겨 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다운로드 받아 두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